잠깐만요! 뭐지? 제가 준비한 게 또 있거든요. 맞아? 친구 나왔다고 말 많이 준비했어. 그럼요. 우리가 또 이게 밤샘 토크 프로그램인 만큼 이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따라가기 어려워야 돼. 이른바 예나피 인급독 TOP3! 오! 자기 코너를 만들었어. 그러네. 급동이라고 했는데. 급동이 아니라... 똥 얘기 했는데. 인급동. 인간이 급한 똥을 만났을 때 세 번의 경우라는 거지. 너무 웃긴다. 급동 아니라 인급동. 인급동. 인기 급상승한 동영상. 요즘은 뭐가 유행이야? 너무 궁금하다. 요즘에는 또 이제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연이 영상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채연이 영상 나오는 거 아니야? 알고리즘이 엄청 뜨던데. 맞아. 자, 예나피 인급독 TOP3! 언니들 혹시 이 광고 봤어요? 유어 시아가 해리. 빙가디엄 시아가. 난 시아가? 유어 위즈드 해리. 노, I am a model. 마스터이 프레젠티드 도비는 시아가. 도비는 프리. 잠깐만 이거 뭐야. 혼란스러운데? 봐봐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아니야? 이거 영화 아니야? 해리포터 아니야? 그러니까, 해리포터잖아. 근데 약간 좀 다르게 생겼는데? 이건 명품 브랜드 비사의 공식 광고가 아니라 한 너튜버가 해리포터의 등장인물의 AI 기술을 이용해서 명품 브랜드 비사의 옷을 입히고 목소리를 넣어서 광고로 직접 제작을 한 거예요. 똑똑하다. 광고야? 네. 아니 근데 너무 고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속 대사까지 인용을 한 거잖아. 맞아요. 무서워, AI. 어디까지 올 거야?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이 광고가 불과 단 이틀 만에 네 개의 AI 프로그래머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틀 만에? 네. 이틀 만에. 그래서 또 제가 퀴을 좀 써봤는데요. 뭐죠? 뭐지? 우리의 모습을 이 AI 광고 모델로 만들어봤어요. 오! 짜잔! 너무 예쁘죠? 나 저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도연 언니 차은우 씨 닮아. 닮았어. 너무 예뻐. 나 너무 잘생겼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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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나 기계를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어머, 저거 나야. 언니가 하고 싶다면 피부 하자. 어머, 너무 좋다. 야, 약간 중화권 미녀 같다. 맞아, 중화권, 중화권. 약간 동양 이런 쪽. 짜잔! 어머, 어머, 어머. 짜잔! 베이비인데? 예나는 진짜 인형이다. 인형, 인형. 인형 같아, 인형. 밥이네, 밥이. 진짜 밥이야, 완전. 우와. 신기하다. 야, 근데 이거 재밌다. 또 다른 거 없어? etsu. 야, 치ë. 나이, 나이, 가고 싶다. 사이, 가고 싶다. 나이, 가고 싶다. 미션이. 델조